복잡해? 너무 복잡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단어를 맹목적으로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난 단어 찾아보면 됐었거든 어원같이 되게 좋은데? 좋네 자 한번 볼게요 목적격 보호가 쓰인 구문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봅시다 아까 책 꺼냈잖아 발이 달렸어? 찾으면 있을 거야 천천히 봐봐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책 다 피시고요 124쪽일 거야 뭐? 누가 나 불렀어 아니야? 어 간다 자 목적격 보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형식 동사를 활용한 문장이지? 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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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오형식이죠 근데 이 녀석이 좀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우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의 품사가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형식 문항의 특징을 조금 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간 형태 그리고 2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들어간 형태 요렇게 돼 있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녀석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특히 제일 대표적인 거는 콜이라는 동사죠 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근데 요 녀석은 다른 거보다 일단은 문장 성분 자리가 수동태로 전환됐을 경우에 목적어가 앞에 오고 B동사 플러스 코드가 된 다음에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오는 형태야 맞아?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 문장에서 쉬운 문제가 그냥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면서 B코드랑 코드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해 근데 뒤에 문장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나올 때 어? 뒤에 목적어 있네? 능동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고 근데 요 녀석은요 문장 성분에서 자리를 봤을 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는 보어 형태가 되는 거야 O 형식이지만 수동태지만 그래서 얘는 다른 거보다 수동태일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문항이 첫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들어가는 녀석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형용사랑 부사 아니면 부사로 바꿔놓고 엇법상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 근데 문장 성분에서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뒤에 부사 들어가면 말 되는 거 같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저 자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품사 자체가 형용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형태가 1번과 2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이 뭐가 있냐면 투 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다 손? 없다 손? 있는? 있어요 왜? 투 부정사 용법 뭐 뭐 있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개 있잖아 그럼 명사적 용법이라고 쓰인 건 결국 명사 역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두 번째 ving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명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투 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투 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이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ving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녀석은 동명사가 아니라 뭘로 들어가? 현재 분사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pp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 됐어요? 과거 분사도 형용사용 되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 형태 좀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볼게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녀석이 이제 투 부정사의 형태 그러니까 세 번째 녀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녀석은요 help라는 준동사라는 녀석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 allow라는 녀석 진짜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ask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force 그 다음에 뭐 있어? advise 그 다음에 order 그리고 뭐 있더라? encourage 그리고 expect 그리고 은근히 아닌 것 같은데 되는 녀석 teach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teach도 오형식 동사로 할 때 목적어가 목적격보하도록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형식 동사의 투부정사 형태가 들어가는 녀석들은 목적어가 행동하게 만드는 녀석들의 동사류가 되게 많아 그래서 허용하게 하고 뭐 도와주고 특히 ask라는 녀석은 저때 사용될 때는 뭘로 쓰여요? 요청하다의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들이라서 얘네들은 눈에 많이 익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 출제는 어떻게 돼?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냐 아니면은 ving가 오냐라고 기본적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또 뭐랑 비교해? 투부정사랑 비교하게 돼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있었지 뭐가 있었냐면 안 적은 것 중에 하나인데 커즈라는 녀석이 있어요 커즈라는 녀석도 목적격 보호자로 투부정사 오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들만 그래야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거든? 근데 정말 많이 봤을 거야 거의 요 녀석 유 문제는 목적격 보호자로 투부정사 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또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오는 게 동사 원형이라고 오는 게 있죠 얘네들은 너무 쉽잖아 너무 많이 본 녀석들 make have let 이라는 녀석들인데 사실 make라는 녀석은 사역동사도 있지만 또 다른 녀석으로 뭐가 쓸 수가 있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 또는 형사 올 수 있는 만들다 라는 형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녀석들을 좀 잘 봐야 돼 무조건 사역동사만 했다가 조지는 수가 있어요 됐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5번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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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지각동사가 있어요 지각동사가 있는데 이제 tip이랑 get 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에 ving가 오는 건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건 지각동사 근데 지각동사에서 좀 특이한 녀석 하나가 있지 걔는 뭐야? 일반적으로 다 see here 이런 녀석이잖아 오부절부 관찰하다 요런 건데 한 녀석 얘만 조금 길어요 요 녀석을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요 녀석이 동사야 그리고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 오는 녀석들이 있어 그래서 요 녀석만 좀 체크하고 결국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는 어디에도 포함될 수가 있어? 동사 원형에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 각각의 또 다른 형태가 추가가 돼 일단은 먼저 얘네들부터 먼저 보면요 목적어랑 뒤에 있는 투부 정사랑 목적어랑 동사 원형 목적어랑 ving 관계성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두 개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주어랑 보호의 관계는 주어랑 동사의 관계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동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녀석이 능동일 때 가장 기본적인 이 패턴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얘네들이 둘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 뭐가 돼? pp가 돼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동사가 요 녀석이야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뭘로 봐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봐야 되는 게 그게 최고 난이도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짜증나게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와 그리고 은근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기본적인 패턴이 요 다섯 개라는 거에다가 하나 더 하면 뭐라고? 능동수동 목적어와 관계가 목적격 보호가 투 부정사나 V나 VING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능동이지만 만약에 PP 형태로 들어갈 경우에는 수동의 형태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로만 마지막 했을 때 문제 출제 위험 포인트 다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더 할게요 뭐냐면 다른 녀석이 아니라 동사 녀석이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중동사라는 개념으로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중동사는 뭐가 있어요? 투 부정사가 있고요 투 부정사가 있고 VING가 있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요 녀석들이 아까 명사 자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형용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AM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 수식어 자리 그러면 ADM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사중 용법이 있고요 군사 부문 있잖아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 V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잖아 근데 동사는 우리 몇 형식까지 있어? 1,2,3,4,5 형식까지 있어 맞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remain 이라는 동사로 투 부정사가 왔어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뭘까? 응? 명사 형용사가 올 수 있거든 왜? 얘 뒤에 보호어와서 하지만 문장에서는 이게 이어지면 이어질 수 없어 요대로 고대로 간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allowing이라는 표현으로 가자 그럼 얘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또 뭐야? 목적어가 올 수 있고 목적격 보호가 올 수 있고 목적격 보호에 뭐 들어갈 수 있어? 투 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형태는 투 부정사로 바뀌고 vrns로 바뀌었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원래 뭐야? 공사 형태이기 때문에 5형식이면 5형식인 거고요 그리고 2형식이면 2형식 3형식이면 3형식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녀석들이 다 똑같다 근데 이거를 은근히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장에서도 봤을 때 이제 투 부정사로 병렬로 이어졌던 게 커즈였나? 맞아? 커즈였어요 그거 부사정용법으로 쓰인 건데 거기 뒤에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5형식이든 또 투 부정사가 연결되는 형태가 아마 되어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5형식 동사가 만약에 ving가 됐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가 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가 오는 녀석이라고 치자 근데 이 투 부정사가 또 5형식으로 왔어 그럼 이 뒤에 또 뭐가 붙을 수 있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 또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방법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자리 싸움을 좀 자세하게 봐주소 그래서 자리 싸움을 좀 자세하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5형식 동사에 대한 문제 포인트는 정리가 여기까지고 어 뒤로 넘어가서 바로 봅시다 뭐 기본적으로 보호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는 녀석이다라고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목적격 보호로 쓰인 명사 구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특히 이제 수동태로 볼 때 나는 가장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네임이나 코어 같은 녀석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라고 형태가 돼요 근데 그 녀석들이 수동태로 바뀔 경우 특히 분사구문 아니면 투부정사구문 거기에서 그냥 능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수동일 경우 능수동 구별이 좀 필수가 될 것 같아요 능수동 구별이 좀 필수가 될 것 같아요 수동태 전환지 수동태 전환지 뭐 tragedy 이라고 하면 비극이라는 단어고요 자 when he was eight years old 그가 8살 이때 그의 아버지는 his father died 돌아가셨고요 less than one year after this tragedy 이 비극 이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님도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leaving him an orphan 이라고 했어요 그를 남겨뒀죠 어떻게? 과 로 남겨둔 채로 근데 지금 문장에서 요 문장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에이? 앞 문장 전체가 되는 거라서 him an orphan 이라고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만약에 left로 들어가 있을 경우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left만 들어가면 또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능동 수동이었을 때 능수동 따져야 돼요 자 2번 문장 한번 구문 분석해 보실래요? 자 2번 문장 어휴 손에 문자는 되게 간단하거든 Start라는 녀석은요 목적어자리에 올 수 있는 준동사가 두 개죠 투부정사, VING 둘 다 올 수 있는데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바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의심을 많은 생산업자들은요 시작했대요 뭐 하길 시작했어요 부르기를 시작했대요 self-appointed expert라고 되어있는데 self-appointed 스스로 지칭된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자칭 전문가를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뛰어난 재주가 없는 사람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둘 다 명사구가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주세요 보통 이제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구,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있는 단어로 좀 하면 find, him, self, safely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자 결국은 이 녀석은 말은 되거든요 안전한 것을 알게 됐다 라고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safe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형용사구에서 문제 포인트는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구별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해석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뒤에 부사 와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동사 꾸며주는 형태가 되잖아 근데 자리 싸움이거든 그럼 목적격 보호자리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에서 형용사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한번 구문 분석 해볼게요 좀 짠하더라고 바로 해봤어요 싹도 해봤어요 깎아차자 줄까? 곱새끼들 봐라? 이렇게 없어 좁 좁 좁 좁 시윤아 좁 아 맞다 시윤아 쫄비 시윤아 오 시윤아 시윤아 이거 틀어? 자 할게요 동물원에 있는 얼룩말들은요 지속적으로 산대요 몸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뭐하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냄새? 사자들의 냄새를 맡는 거죠 근처에 있는 큰 고양이과 전시회에 있는 즉 우리에 있는 호랑이들의 냄새를 매일 맡으면서 산대요 그리고요 발견한대요 그들 스스로가 unable to escape 탈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산대요 불쌍하지 않아? 동물원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손 이런 말 보면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이거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샘 여자친구는 동물원을 갔다 오거나 아쿠아리움을 갔다 올 때마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 동물원을 갔다 오면 고기를 먹고요 아쿠아리움을 갔다 오면은 해산물을 먹어요 근데 매일 먹는 건 아닌데 갔다 오면은 오히려 그거 생각이 난데 근데 얘기를 해왔어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러면 가서 메뉴판을 고르는 거야? 이랬다가 맞았어 이랬다가 꾸준히 맞았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장난으로 내가 이제 양떼 목장을 갔다가 그럼 오늘은 양갈기인가? 이랬다가 또 맞았어 맞아야지 맞아야지 약간 느낌 보이죠? 맞아야지? 이런 느낌 자 여기 문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지금 파이딩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요 질기대명사라고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저기는 어떤 문제 포인트가 나오냐 저 문장에서는 이제 댐이랑 댐사어 분세를 구별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얼룩말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같죠 그래서 목적어랑 주어랑 같은 형태가 또 돼서 댐이라는 녀석이 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단어만 아까 정리해준 거 말고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단어가 요 녀석들이에요 원트랑 위시랑 이스펙트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근데 이거 난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올 수 있는 녀석들도 돼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올 수 있는 녀석들도 돼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녀석은 보통 이제 5형식으로 쓰이면서 이렇게 되는데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좀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나는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지문을 독해를 읽건 뭘 읽건 간에 저 5형식 동사가 나오면 그냥 한 번 더 체크해봐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인커레이지라는 단어 자체가 5형식 동사고요 따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온다라고 그냥 한 번씩 더 체크해줘요 이거는 내신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도 한 번씩 그냥 체크는 해놔 이거는 근데 내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은 나 이거 그냥 5형식 동사 다 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오는지 다 안다 그럼 안 해도 돼 근데 만약에 5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계속 문제를 틀린다 라는 학생들은 이걸 좀 체크해놓으면 좋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는 원형 부정사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녀석들이 아니라 뭐예요 사역 동사인 사역 동사인 make, have, let 그리고 지각 동사 까지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투부 정사로 쓰인 녀석은요 뭐 아까 앞에 샀던 그 녀석들도 있지만 또 뭐 있어 help라는 준사역 동사라는 녀석도 있죠 근데 help는 마찬가지로 아까 expect나 want나 wish랑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3형식으로 또 전환될 경우에 특징이 있죠 뭘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help는 뭐와? 동사 원형하고 투부 정사 올 수 있지 않아? 근데 help가 3형식으로 쓸 때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을까? 동사 원형과 투부 정사가 올 수 있어요 유일하게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준사역 동사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음... 어디 갔지? 9번 구문 분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해석 좀 해주세요 9번 구문석 좀 해주세요 9번 구문석 좀 해주세요 8번도 해주세요 8번, 9번 9번이좋게 nuestr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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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눈 아파? 왜? 피곤해 눈이 없던데? 다리 낀 거야? 다리 낀 거야? 다리 낀 거야? 다리 낀 거야? 나도 그래. 요즘 피곤해가지고 생기더라고. 근데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만지면은 더 커진대. 만지면 더 커진대.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만지면 더 커진대.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자, 지영아!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예전에 짝꿍 짝꿍 짝꿍이 있거든? 여학생이 짝꿍이었어. 그래서 이제 수업시간에 그냥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툭툭 찔렀어. 툭툭 찔렀어. 연필 가지고. 이렇게 툭툭 찔렀는데 그날 따라 이 친구가 기분이 좀 많이 하셨나봐. 어? 어. 툭툭 찔렀는데 갑자기 수업하다가 수업시간에 내가 매번 난 필기 다 하고 얘 필기하고 해서 툭 찔렀고 난 필기 다 하고 계속 이랬거든? 계속 이랬는데 재밌어 또 반응도. 아! 아! 이래. 되게 재밌잖아. 그래갖고 계속했지. 근데 그날 따라 기분이 안 좋았나봐. 난 능지가 되게 없었지. 수업하는데 툭 찔렀는데 괜찮아. 하지마. 그렇죠. 하지마. 이러는거야. 수업시간에. 그래서 둘 다 불려나갔어요. 둘 다 불려나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여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으래. 추웠어. 손도 시려. 근데 이제 난 정자세를 딱 이렇게 했지. 근데 이 학생은 여학생이잖아.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세가 망가질 거 아니야. 막 엉덩이 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말했지. 선생님! 얘 자꾸 엎드려 뻗쳐 제대로 안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와서 괴로운 애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제대로 안 했어. 난 제대로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남자새끼가 그런거나 고자질하고 또 때리는 거야. 하남자가 뭐야? 하남자가 뭐야? 하남자가 뭐야? 하남자가 뭐야? 하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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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3년 내내 같은 반이어서 친한 애거든. 애도 장난치지. 자 한번 볼게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배운 아이들이에요. 천둥에 대한 두려움을 배운 아이들은요. 뭐 함으로써? by ving 함으로써. 근데 ving가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지각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고문 분석했을 때 마찬가지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도 와 있고요.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이것에 즉 이것이 가르치는 건 천둥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던 봄으로써 천둥에 대한 두려움을 배웠던 아이들은요. have undergone 이라고 되어있는데 undergo죠. 뭐예요? 겪다 라는 뜻이죠. 뭐를 경험해요? 비슷한 족거라를 경험했죠. 천둥? 깜짝 놀라기는 하지. 무서워할 수도 있구나 싶은 겁니다. 밑에 거 볼게. read evaluating 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들을 뭐하고 난 후에 결정을 만들고 난 후에 재평가하는 것은요. increase. 증가시킨대요. 우리의 헌신은. 뭐에 대한? 취해진 행동에 대한 헌신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대요. 자 그런데 keep이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형사가 오는 형태인데 지금 뭐 왔어요? ving 형태가 온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moved 형태로 나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뭐 어스라고 하면은 이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능수동 문제 내는 것 중에 조금 특징이 하나가 이제 뭐 힘이나 뭐 어스는 조금 괜찮은데 데이도 마찬가지로 즉 주격과 목적격이 조금 다른 녀석들은 괜찮은데 u라는 녀석들은 주격과 목적격이 같잖아 그런 형태에서 그냥 문장을 우리가 봤을 때 간혹 바다가 어떻게 보냐면 어? 동사 나왔네? 대절 나온 거 아니야? 해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특히 u라는 녀석이나 아니면은 명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좀 조심하게 보셔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갈게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서 1번 1번 3번 3번 9문 분석 해 보시고요 5번까지 1,3,5번 9문 분석 해 보시고요 해석해 보세요 근거도 적어봐 괜찮아 심하면은 약먹음 일단은 우선 소염제 처방을 받을 거야 심하면 병원 가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게 아 쌤도 요즘 계속 생겨갖고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 번은 좀 피곤해서 그런 거 같아 나 여기야 조금 부어 안 부어 조금 부어 그래서 부은지 안 부은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그냥 나만 알아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이거 깜빡깜빡거릴 때 아파 그거 다 랠게 렌즈 끼면 또 렌즈 렌즈 끼면 다른 끼 생길 애들이 있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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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요 난 렌즈 끼면 좀 불편해서 계속 좀 깜깜해서 많이 못 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수영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경 벗으면? 안경 벗으면? 아 눈이 많이 안 좋구나 근데 그것도 있고 렌즈 끼면 화장하라고 다닙니까 렌즈 끼면 뭐? 화장하라고 렌즈 입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여자들이 화장 전후 사진이 있더라고 신세계였어 아니 그냥 아무것도 그림을 그렸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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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의사 필요 없겠다던데 새로 튀어나왔어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조건 결혼할 때는 아니 졸업사진을 봐야겠다 중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래서 거기 플러스 이제 난 성형하는 것도 못 알아봐요 그치 그냥 예전에 강남에 잠깐 학원에 다녔을 때 사람들 눈이 다 똑같더라고 눈이 다 똑같더라고 제이의 아버지가 다 같은 신분인거지 눈이 다 똑같더라고 그런 경우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TV를 보면서 여자들은 다 알더라고 코했네 눈했네 앞팀 했네 뒤팀 했네 뭐 강대 돌려 깎았네 뭐 어디 깎았네 이걸 다 알더라고 코한 것도 알아보고 자 알아볼 수 있어? 남자애들 몰라 여자들 다 알아볼까 근데 저 한 3월달인가 3월달에 좀 여기서 보면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왜? 화장 너무 많아서 화장 너무 많아서? 뭐죠? 화장도 안 했고 화장도 안 했고 아니 그니까 지금은 이러고 다니지만 멘트 기구하는 거 하는 거 하여튼 괜찮아 새로운 학생 들어온 거 기분 좋지 자 다 했어요 아직 다 못한 사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피커 말하는 사람 또는 뭐 강사는요 또한 말했대요 뭐라고 Most of you 너희들 대부분은요 The fear of failures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뭐하도록 To hold 또는 hold You back 이라고 돼 있어요 너의 발목을 잡도록 허용한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는 물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왜 안될까? 배터리가 없어요 자 거의 끝나서 그냥 바로 할게 공문성 자 주어고요 동사고요 주어 동사인데 동사 자리에 진행 쓰시면 Let me 라는 뭐예요? 사역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를 모아야 돼 동사 원형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태 거 봅시다 나는요 놀랐대요 놀라운 감정을 느꼈죠 뭐해서? 봐서 근데 트레이너들인데 어떤 트레이너들 그들의 점심시간 동안에 있었던 트레이너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Sun bass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인광욕? 태양으로 씻는 거잖아 근데 어디에 있어요? Sea lions가 뭐야? 태생? 바다 사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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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어 바다 사자도 있고 바다 표범도 있지 않아? 다른 거 어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아무튼 몰라 하여튼 바다 사자 어 다 똑같은 거 다 이러고 생겼지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다 근데 이 양반들도 이상하지 않아? 바다 사자들 무리해서 일광욕을 지기고 있는 거 보고 놀랐대요 왜 그러고 살까? 자 근데 C라는 녀석이 뭐예요? 지각동사죠 그러면은 목적격보사리 뭐여야 돼? 동사원형 VINC 와야 되는데 물론 동사원형 VINC 둘 다 오는지 물어보진 않죠 투부정사가 오냐? VINC가 오냐? 이거 물어보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썸배등이 되겠죠 왜 조련사들이 같이 그러고 있을까? 동물원 중에 있지? 아 근데 나 그거 봤어 유튜브에서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이 낚시하다가 수다를 만났어 수다? 아닌데 수다? 물개를 만났어 수다를 너무 바쳤는데 어? 물개 이만해 물개도 이만해 아기 물개를 만난 거야 어? 낚시야 난 그래서 낚시하러 갈 분 있잖아 낚시하면 물개를 보여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막 와서 생선 먹고 엉겨 붓고 이런 거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거 나오면 뭐 나오냐면 해외에서 이제 벙고래한테 도망가는 물고기 아 물고기라 물개 이런 게 이제 배에 타거나 이런 것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서핑보드에다가 올라타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분 토종 한국인이네요 사투리 쓰셨어 한국에서도 이게 가능한구나 해서 알아봤지 근데 못 가겠더라고 어디 섬이야 거기 말에 갔다가 같이 넣어둘게 그래서 그런 거 봤어요 자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요 Was leading a symposium on the method getting patients to opened 또는 opened up about themselves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예요? 심포이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포이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론회거든요 토론회 토론회 근데 어떤 토론회에요? 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이끌었대요 뭐하네? getting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녀석은 메소드를 또 꾸며주고 있어요 get이라는 녀석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게 투부정사 VI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런데 opened가 올 수 없냐 라고 했을 땐 당연히 뭐야 올 수는 있는데 결국 못 따져야돼 민동수는 따져야돼 환자들이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이끌었다 라고 되네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투부정사 그겠죠 이해 됐어요? 못 됐네 get이라는 녀석 때문에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133쪽까지인데 잠깐만 다른 것보다 등사랑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 녀석 좀 체크 좀 해 놓으세요 구문 분석하고 등사랑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 녀석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단어 그리고 단어 감사합니다.